아이 뭐 포장 상태가 비닐이 약간 랩같애 이렇게 뜯으면 이 안에서 와우 굴이 막 여러분들 크게 한번 보시고 또 굴 하면 신선도 중요한데 그쵸 그쵸 여기 이렇게 이거 그냥 수산시장 가서 또 이렇게 팔잖아요 그대로 사고 같은 비주얼 여러분 짜라란 오우 와아 정말 싱싱하죠 와, make some noise, 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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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신선할 수 있어요, 수산요리. 오아시스는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. 굴 숟가락으로 뜹니다, 여러분. 와, 그다음에 굴을 하나 좀 신선하게 올려볼게요. 굴 크기 봐. 고기만 하면 어떡해요, 굴 크기가. 저 굴만 초장에 찍어 먹으라고 하면 아직도 잘 안 먹어요. 근데 이렇게 보쌈에 해가지고 같이 싸먹으니까 고기 맛이 나다가 굴 특유의 맛이 팡 터질 때 그것 때문에 먹는 거죠, 굴. 그 굴 특유의 그 맛 때문에 먹는 거죠. 전 살면서 그동안 그걸 몰랐어요. 근데 고기를 씹다가 그 굴의 가장 통통한 부분을 앙 하고 씹었을 때 그 굴 특유의 맛이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굴 맛이 되게 시원하잖아요. 두 개. 아, 기가 막히죠. 생굴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. 와, 이거 굴 하나예요. 이거 굴 하나인데 이만해요. 크아, 이따시만에. 이게 하나야, 이게 하나야. 말도 안 돼. 이게 굴 하나입니다, 여러분. 정말 맛있어. 통영 굴은 다 이렇게 큰가요? 굴리니 드실 수 있죠? 굴리니, 제가 굴리니예요. 주연님이 굴리니. 제가 굴리니입니다. 저는 사실 입맛이 살짝, 으르신 입맛이어서 굴 잘 먹는데. 무조건 드세요, 이거, 무조건.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에요. 정말 맛있어. 근데 진짜, 진짜 진심이에요. 정말 맛있어요. 조심히 드세요, 주연님. 진짜 맛있어. 그래요? 와,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. 와, 저는 생굴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. 솔직히 말하면 정말 솔직해야 되니까. 저는 생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굴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. 오우.